위조 투표지 제조법이라는 것이 선관위 창고에 집어 쑤셔넣지 않습니까? 만든 걸 쑤셔넣는데 가장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관철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법 조문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지키도록 모법인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간에 직접 날인하도록 그렇게 하면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게 2014년 1월 17일 날 신술됐는데 같은 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에 문상부 사무총장과 김용희 사무처장이 결국 무력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해온 소위 석종대식께서는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개소리라는 겁니다. 인쇄는 대량으로 찍어내던 것이고 날인은 한 장 한 장으로 도장을 꾹 누를 날짜나 않습니까? 뭐가 이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되냐? 국회가 강제조항 규정으로 국회에서 법제화한 바로 그날 당시에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김용희 사무차장이 뭐죠? 이런 내부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서 그냥 무력화시키는 인쇄 나름으로 가름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상위법 우선으로 헌법 법률 그다음에 선관위 규칙이 있는 거죠. 이 불법을 저질러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앞에서 벌벌거리니까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런 국민의힘 하는 행동들 보시기 바랍니다. 찍소리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든 사람이 민경욱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경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외부자니까 그냥 대든 거죠. 그 밑에 다 정치판에 굴르고 굴러는 사람들은 다 입 다무고 그냥 뭡니까? 네 죽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축복 전도사님 말씀처럼 나라의 도덕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너무나 썩어버린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 실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인을 사인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로 소지한 날인을 날인하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선거결과 조작의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것을 개선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쇄 날인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에서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사용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가동이라면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만행과 그런 범죄를 선관위가 계속해서 저지르겠다는 구시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지는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이 선관위 컴퓨터에 저장된 인형을 인시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인과 청인과 투표관리관인 모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인시한 겁니다. 도장을 인시하는 그런 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범죄집단 여러분들 버티는 것도 여러분들 그런 범죄행위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 번 열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단한 나라는 거죠.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부정을 뭡니까 밥 먹듯이 저지른 세력들이 지금 날뛰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대똥이죠. 투표관리관 날인은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규정은 정규투표지를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동안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알게 된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위조투표지 뭉치들은 투표관리관인의 날인 규정을 사문화시킨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 선거관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사법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참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죠. 무효투표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의 투표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선거결과 무효라는 겁니다.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그런 투표지는 무효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문상부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국민의힘을 추천을 받아가 선관위원이 될 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하는 거 꼬라질을 보게 되면 기가 차죠. 지금 이제 투표관리관 날인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미의 여러분들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특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비원은 필사적으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명단이 여러분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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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